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핵사용 위협카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 핵탄두 사진을 전격 공개했고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산 31 핵탄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공개가 됐던데 이거는 화산 31은 뭡니까? 네. 이번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작명해서 공개했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렇게 핵탄두가 나은 데는 있다. 그 실물을 아마 실물 형태로 이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사진에 나간 거 보니까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고 이제는 이렇게 다량 생산해서 내가 실전 배치까지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사진으로만 그리고 영상으로만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국방부는 좀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더라고. 조작. 네. 이건 너무 좀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평가했던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이거 핵탄도 맞다고 봅니다. 핵탄도 맞다? 네.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겠는데요. 어제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걸 발표하면서 핵 방화세 그다음에 화산 헬 장명을 다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전 과정을. 그리고 실체도 몇 개 했는데 그럼 우리가 북한이라는 내부를 들여다볼 때 핵무기를 개발, 용구, 생산, 관리 수만 명이 집단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짜라면 이렇게 장면까지 다 해소하면 밑에 사람들이 보건대는 저 김정은이 뻥치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한두 명이라면 모르겠는데 수만 명이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인데. 수만 명이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저거 뻥치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는. 속으로는.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지만. 없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어제 사진들과 영상을 보면 너무 만약 연기다. 이게 가짜다라고 하면 너무 진실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북한 체제 특성상 이게 가짜라면 가짜를 쭉 넣고 김정은한테 연기해 주십시오. 하라고 자 액션 딱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체제에서 그런 pd가 그게 가짜 진열해놓고 그 옆에 간부들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진실한 용기를 하게. 그럼 김정은이가 용기한다고 치면 너무 진실해 보여요. 연출을 해야 되는데 pd가 또 액션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아주 진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좀 과장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북한 체제 특성상 저 정도까지 사기친다는 거는. 그런데 경량화나 소용화에 성공했는가. 진짜 탑재해가지고 저게 날아가나. 그리고 폭발이 되나.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까지 북한의 공중폭발 그다음에 수중핵 올해 폭발. 실제 핵을 넣고 터뜨려보진 아직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게 과연 실전용이냐. 여기에는 좀 논란이 있겠죠. 그러나 어제 김정은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 모든 그 실체. 이거는 저는 사실에 방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 거는 실제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한은 앞으로 7차 핵실험은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느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가 들어와서 그 패턴을 보면 이겁니다. 어제처럼 실물을 공개하고 우리 여론 핵탄도 하나 있다. 지금까지는 미러볼 같은 거 하나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바로 핵실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인데도 아직은 연구 실험 단계로구나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을 놨거든요. 이건 실험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은 핵방화세라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 단계다. 이거는 김정은 자체가 실전 배치했다는 걸 지금 하는데 만일 실전 배치했다면 핵실험이 필요 없겠죠. 다 완성된 거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해놓고 금방 또 실험한다 하면 제가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은 하지 않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2018년 3월 달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처음 만납니다. 그때 뭘 약속하는가 하면 앞으로 전략적 소통하자. 전략적 소통이라는 큰 틀거리에 합의했어요. 이게 뭔가면 동북아를 한 번 흔들 수 있는 핵실험과 같은 이런 특대형 도발을 할 때는 적어도 꼭 시진핑 형님한테 와서 알리고 해라. 이걸 쉽게 말하면 전략적 소통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북한 대사를 임명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부임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딱 문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2년 동안 못 들어가던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은 해야 되겠는데 아직 시진핑 한 데 가서 김정은이가 가서 하겠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다. 승인보다는 사전 조율. 사전 조율. 그래서 이제는 이건 해야 돼서 이제는 중국 대사도 두려워하게 하고 이번에 중국 대사가 평양에 입성한 거를 저는 7차 핵실험 준비를 위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 신호가 아니냐. 이걸 준비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승인보다는 사전 조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는 이렇게 핵실험은 절대 안 되라고 만약에 중국이 지금 현재 미중 사회의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북한이 조금 양보할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관계입니까? 이제 거기서 길이 항상 되거든요. 이 7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는 김정은 한 데는 대단히 유용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 가서 시진핑 한 데 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시진핑이 하지마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진핑은 거주하지마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지금 북한이 힘드니 뭘 내가 줄게. 그러니까 하지마 라고 하면 김정은의 아마 저울질 해볼 겁니다. 이 정도로 받고 내가 그만둘까 아니면 이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줘도 난 할 거다. 그러면 김정은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적어도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시진핑 한 데 와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서 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체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시진핑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가야 김정은으로서도 북한이 완전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7차 핵실험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중국과 어떻게 소통해서 하겠느냐. 이런 장고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신형 무기라고 주장하는 것들 핵 어뢰 해일 실험 그다음에 수중 지표문에서 약간 좀 위에 800m에서 폭발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이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을 어디다 정하겠느냐 이거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기준으로 정하고 우리가 진실을 믿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과소평가와 가대평가의 기준을 어디다 정하겠는가인데 저는 북한의 지금까지 핵 개발 발전 과정을 뒤돌아보면 절대 우리가 과소평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과소평가했던 것이 몇 년 후에는 다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평가에서는 엇갈릴 수 있지만 반드시 북한은 그 길로 간다. 이번에도 공중폭발 총 3번 했거든요. 그럼 어느 한 땐간 공중폭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또 이번에 수중 핵 올해 폭발 시험 2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거 갈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 개발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이런 걸 지금 공중폭발 수중폭발 할 거냐 이걸 지금 보는데 이번에 우리 한미사의 프리듬실드라는 합동 군사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연습이 패턴이었던 건가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억제력을 동원해서 전쟁 시작 단계에서는 제레식 전쟁으로 가다가 만일 북한이 핵을 썼다. 그러면 핵으로 바로 응징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미가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전쟁 시작 단계에서 바로 핵을 쓸 거다. 핵으로 바로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다뤘죠. 전쟁 시작 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 선제공격으로 바로 이거 쓰겠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전쟁이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내지 말아.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막아야죠. 네. 어떻게든 전쟁은 안 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는 김정은이 경고망동하지 않도록 진짜 핵을 쓴다면 시작 단계에서 선제공격으로 그럴 단계는 김정은이 종말이 온다. 이걸 우리가 김정은이가 인지하도록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 뭐 우리가 핵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종말이 온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행복해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나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터런스 억제를 해야 되는 건데 뭔가 파괴를 하고 그럴 마음은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니미치아 뭐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억제 전략의 하나일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뭘 얻어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여인 중에 하나가 뭔가면 미국이 우리한테 거듭 약속하고 있는 확장 억제력. 말하자면 핵으로 북한을 이제 북한의 핵을 쓰면 미국이 바로 핵으로 웅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지금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또 저도 포함해서 이게 과연 가동 가능한 그런 전략인지 여러 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해하면 이겁니다. 북한은 지금 icbm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한국을 향해 쓰지 않고 이 icbm을 가지고 미국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때리겠다고 학관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 과연 미국 대통령이 그걸 감내하고도 북한을 향해서 핵을 쓸 거냐. 저는 그런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결단은 안 내리리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요새는 계속 전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나 일본을 향해서 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뉘앙스를 보내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단히 서로 신뢰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이거든. 미국은 믿어라.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만약에 아까 시나리오대로 그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와서 그게 완전히 중화기 공격이고 핵 공격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미국은 거기에 핵으로 응징을 할 것이냐. icbm이 있는데 그 말씀인 거네요. 그런데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북한에 한 걸 우리가 한번 좀 들이켜봅시다. 미국 비완비가 괌에서 출격해서 한반도로 오고 있을 때 북한이 바로 공중 핵폭파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 실전 상황이다라고 우리 가정하면 emp탄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emp탄을 터뜨렸을 때 미국 핵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오다가 그대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emp탄을 터뜨리면요. 미국의 모든 공중기가 제어장치가 마비됩니다. 이 디지털 그다음에 통신 시스템이 다 마비돼요. 그걸 미국이 감내하고도 그대로 한반도에 투입될 거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에 리미츠 항모가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서해에서 있었던 천안함 경우에는 배가 한 척이에요. 그럼 배가 한 척을 깰 때는 북한은 바블 효과. 즉 배를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꼽는 이런 바블 효과를 쓰는데 항모는 한 대가 아니고 이게 플리트입니다. 전단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 하나 깨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옆에 구축함들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단 자체를 몰살시키려는데 이걸 북한이 이번에 두 번 한 게 뭔가 하면 핵 진암이 핵 헤이를 500m 이상 솟구치면 항모 전단이 다 뒤집혀서 이게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 이게 지금 러시아의 퍼세이던이라는 무기인데 이걸 감내하고도 그럼 미국이 항모 전단을 투입할 거냐 한반도에.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런 무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주력 부대가 깨지는. 완전히 다 뒤집혀지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은 미국에다 끊임없이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우리는 공중과 바다를 다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그래도 들어올 거냐. 이런 숙제를 미국에 끊임없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시 미국의 핵 자산 배치랄지 나토식의 핵 공유랄지 이런 게 그다지 큰 의미가.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남들이 저를 보고 과도한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자꾸 주장합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 이렇게 공중과 바다에서 미 전략 자산의 투입 경로를 다 막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그 시점에 와서도 우리가 계속 정말 미국의 그 자산을 믿을 거냐. 저는 이제는 좀 우리 자체가 이제는 핵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안보에 대단히 큰 이익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왜 이익이냐면 지금 북한은 미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로 핵미사일을 가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핵전쟁 시나리오에 말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도 저는 미국이 이제는 좀 이거 전략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하나는 지금 현재 30년 동안 미국이 우리를 보고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니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북한 비핵화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자.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자. 인정하면 결국은 우리도 핵을 가져서 남북 간에 핵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핵군축 협상이라는 건데 그래서 핵전쟁 위험도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남북 간의 협상을 해서 핵탄도를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 흐름의 기초에서 남북의 협력과 겨루를 하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야지 30년 동안 안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 향후 30년 또 갈 거냐. 저는 이제는 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중심이 된 mpt 체제를 우리가 탈퇴를 하면 그러면 뻔하게 북한한테 했던 경제 제재할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동맹이고 우방이라도 그 협상 하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지금 미국의 핵 전략이 한반도에서 많은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왜 모순적이냐면 이전에 미국은 소련에 대한 대응으로서 중국의 핵을 인정해 주고 중국과 소련 사이에 서로 싸우게 하는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닉슨 독추린인데 그 이후에 중국의 힘이 커지니 중국을 핵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핵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해 주고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직접 핵을 가지고 그 나라와 대결하기보다는 그 주변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주어서 서로 견제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한반도에서만은 지금 미국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왜? 북한의 핵과 지금 우리는 러시아의 핵 중국의 핵 북한의 핵을 직면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만은 미국이 직접 자기가 다 하겠다. 이건 우리가 다 해. 어차피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도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미국의 세계 핵 전략과 왜 한반도의 핵 전략은 이렇게 모순되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답변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미군이 있지 않느냐. 다른 데는 미군이 없다. 그렇긴 하죠. 다른 데는 터키나 독일에도 있어요. 있기는. 미군이. 그러니까 거기는 터키나 독일은 미국이 바로 핵 나토식 핵 공유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서만은 매우 자가당착적인 핵 전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그리고 거의 끝나가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그래요? 저도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우리 당 안에서는 대단히 전략가 형이거든요.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할지 그건 제가 그분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들어온 다음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기현 당대표께서도 어제 이제 자중하라는 메시지도 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본인이 자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